이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니까 프로그램을 제작하기가 엄청 편하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프로그램 완성이다. 그런데 이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써서 만든 것을 마음대로 배포해도 되는 걸까?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경우에 소스 코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오픈소스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이를 이용하여 만든 새로운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제공하도록 이용 허락의 조건이나 범위를 정해둔 경우에 예를 들면 지폐율과 같은 경우 새로운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오픈소스 라이센스 위반에 해당합니다. 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자는 그의 프로그램을 원 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그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저작권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오픈소스는 소스 코드를 최초로 작성한 프로그래머가 해당 소스 코드를 공개하여 모두에게 사용,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는 프리웨어와 구별되고 저작권자가 허락한 일정한 조건과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프로그램의 상단 부분을 개작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외한 소스 코드의 상단 부분이 변경되었다면 이에 대한 제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먼저 프로그램의 개작이란 원 프로그램의 일련의 GC 명령의 전부 또는 상단 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프로그램을 개작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며 허락 없는 개작 행위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 개작된 프로그램의 변경 행위가 사소한 정도에 그치지 않고 소스 코드의 상단 부분을 변경하여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개작된 프로그램은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스 코드의 상단 부분이 개작된 경우에 저작권법의 일반 원칙에 의해서 해당 저작물을 창작한 자, 즉 개작한 자가 저작자가 됩니다. 이러한 소스 코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제작, 납품했는데 발주처인 공공기관에서 계약 내용에는 없는 사항인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요구한다면 제공해야 될까요? 계약에 의해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으나 계약서의 저작권 기속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위탁자에게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분쟁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예외적으로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하나여 법인 등이 원시적으로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에 관한 계약이 저작권 양도인지 또는 이용 허락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 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요약하면은 위탁 계약의 경우에는 별다른 사정이나 특약이 없다면 해당 프로그램을 직접 창작한 자가 저작자로서 권리를 가질 것이며 위탁자는 계약 범위 내에 이용만이 허락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위탁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려서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는 해당 프로그램을 오로지 위탁자만을 위하여 개발, 납품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탁자가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자가 됩니다. 나아가 정보화의 사이에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와 관련된 사업 정보 시스템에 관한 사업 등 소프트웨어 용역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저작권법 이외에도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인 용역 계약 일반 조건이 적용됨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발주기관인 정부와 계약 상대자가 계약 목적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공유자 일방에게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계작, 전송 등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와 이 사이에 소프트웨어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